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 2가지를 준비를 하셨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고차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인가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중고차업이 해제가 되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러면서 현대차 쌍용차들도 줄줄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차 시장에 말도 많았습니다. 폭리를 취한다. 좋지 않은 거래 관행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런데 또 여기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게 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과거에는 계속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갔었다가 2013년에 중소기업 생계 적합 업종이 지정이 되면서 일단 대기업이 공식적으로 진입을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참여를 못했는데 외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 딜러들이 전부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약간 형평성 문제도 계속 불거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해제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참여는 아마 하반기 정도에 돼야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기존 중소 자동차 매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양자 간 협력 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시장에 바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중소 매매업자들이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마 쿼터별로 진입을 막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진출을 할 때 상생 방안으로 제출한 게 기존의 현대차 중에서 차량이 5년 미만, 10만 킬로 이하로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4년까지 전체 시장 점유율 5.1%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제한을 미리 해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타 완성차 업체도 현대차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중고차 매매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조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 투명성 확보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중고차 거래할 때 가장 얘기가 많았었던 게 거래의 불투명성하고 높은 수수료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상태보다는 연식이나 주행 거리 등에 대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그런 모양새다 보니까 일단 인재부터는 아마 중고차 품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중고차 플랫폼을 투자하는 업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경매장이 롯데 오토옥션을 현재 포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B2B로 해서 렌탈했었던 그런 제품들을 도매상으로 넘기는 그런 작업은 개선했었습니다. 이거를 B2C로 고객들하고 직접 상대한 곳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거고요. SK 같은 경우도 기존에 K카를 분사를 하면서 지금 SK 렌터카만 존재하고 있는데 SK 렌터카에서 다시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련 업체들도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 점유율은 분명히 잠식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파이가 더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긍정적이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신차 대비 1.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2.3배, 독일 같은 경우도 1.9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이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기존에 국내 중고차 시장도 지금보다 50% 정도는 시장이 더 커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뭔가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시장의 더 확대가 파이가 커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희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대기업에게 개방이 되면 뭔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뭘로 좀 살펴보면 될까요? 네, 일단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고차 관련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라섰던 오토엔이나 아니면 케이카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런 업종,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현대으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고차 경매장, 그다음에 중고차 거래 서비스인 오토벨이라는 걸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글로비스의 플랫폼을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글로비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케이카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의 점유율이 국내 1위 중고차 매매 사이트 매매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배타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규제가 풀린다고 하게 되면 공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에서 분사한 이후에 작년에 매출이 1조 9천억으로 해서 4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712억으로 89%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그룹에서 나와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커질 때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중고차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중고 부품에 대한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중고차가 오래돼서 차로 수혜를 한다고 하게 됐을 때 가면 신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중고품으로 할 거냐라는 부품 교체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차가 오래가 되면 신품보다는 중고 부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고 부품에 대한 수요도 지금보다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인선 ENT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선 ENT는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계열사의 인선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폐차장하고 그 다음에 중고 부품을 유통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런 계열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 중고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관련 수혜도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